아 진짜 오랜만이야 본가야 아 그거 어려운데 그 영어로 기계하라고요? 네 something and something and it makes something 레드, 블루 긍정 아! 아! 포지티브 포지티브 우주의 조합 아닌가? 반대! 그니까 블루가 뭐야? 뭘 뜻해요? 부정 부정 네 네거 네거 다섯 팀은 네게 팀은 Together it makes harmony 유니버셜 밸런스 그 두개가 무엇을 이루는거지? 밸런스를 이루어요 밸런스를 이루어요 밸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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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이거 뭐야? 우리 뭐에요? 6.6.6 하나 다 끝났어요 아! 아!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